으 으 으 으 으 영어 안녕 어디가 연습하러 가야 돼 가 태워줄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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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연수 9시부터 늦은 오빠 차에 저주를 걸 거야 아니면 장포 이야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알아 시동 안 걸어 너도 나 좋아하니 좋아해 시동 걸어 나 지금 심각하게 묻는 거야 내가 너를 안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런 말 처음 묻는 거야 정말로 너도 나 좋아하냐 심각하게 대답해서 오빠 바보니 내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계속 좋거나 싫거나 그럴 수 있어 난 사랑이란 것도 참 웃기다고 생각해 오늘은 사랑이다가 내일은 아니다가 모레는 다시 사랑이다가 그러는 거지 그러다 영영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철수 오빠가 좋아 내일은 어떨지 나도 몰라 하정우에 대한 마음도 그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건가 그건 좀 종류가 다르지 어떻게 난 하정우 오빠를 12살 때부터 좋아했어 그런 오래된 사랑은 쉽게 변할 수가 없지 오래된 사랑? 너 겉으로 힙합하면서 속으로 락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이중 스파이라 그러는 거야 사랑을 하면 상대가 락을 해도 힙합을 몰라도 다 괜찮은 거야 그런 거 상관없는 게 사랑이다 이런 우라지르 마칼같은 그게 뭐야? 욕이야 여기가 어디야? 네가 기뻐할 만한 곳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만한 곳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해 어떻게 하면 영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드디어 한 가지가 생겼났어 그래 이거야 이거면 영희가 너무 기뻐서 나한테 키스를 해줄 거야 뭐? 이곳에서 이래 쉿 쉿 쉿 익히게 This Kncit 다cue arch잎 쟨 끝났어